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5월 5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제였죠. 어제는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이 박스권에서 하락을 하는 도중이긴 하지만 이 저가를 깨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저가를 깨고 내려오는 게 더 안전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장에서 그 파월 그 사람이 0.75%인가? 그건 안 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죠. 왠지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수가 돌리려면 중요한 건 강한 종목, 강한 테마가 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금요일장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래했던 것부터 보시면은 저는 대안재당을 거래했습니다. 월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어제 은봉으로 크게 떨어졌을 때 좀 잡아 들어갔고 지금 어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어제 떨어질 때 여기서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떨어졌을 때 사고 여기서 절반 정도 정리해 주고 또 잡아 들어갔었는데 어제 젓갈을 깨고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차마 손절을 못하고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손절을 못하고 여기에서 마지막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다행히 올라와서 여기에서 본절로 절반 털어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좀 큰 손절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손절을 여기 한 4750 이 정도에서 손절을 잡아놨었는데 다행스럽게 올라와줬습니다. 어제 매매한 건 이거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어제 좀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종목은 없었어요. 그나마 어제 시장 중심지로는 이 에코 플라스틱이랑 코오롱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관련주가 올라왔죠. 푸틴이 러시아와 우크라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나라들한테는 원자재를 수출 금지할 거다라는 말과 함께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대장주 후보로 골라놨던 TYM 이 농기계 관련주들은 갭이 뜨고 거래량이 더 나와서 상승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진 않고 현대에버다임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천하까지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삼성대는 반등이 나온 상태여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휴림 로봇이 상당히 쎘어요. 이날도 강하고 이날도 강했는데 너무 높은 구간이라서 저는 여전히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크게 내려왔을 때나 좀 볼 것 같아요. 코롱 플라스틱은 에코 플라스틱이 대장으로 상하가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에코 플라스틱을 봐야겠죠. 보게 된다면 대한전선은 아니고 TYM도 한 번 쉬었다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핵도 아니고 수산중공업도 이것도 좀 오르다가 말았는데 한 번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수산중공업은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은 모빌리티로 한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대금이 터졌으니까 기산텔레콤도 후보군으로 보겠습니다. 산부통은 아니고 CIS도 아니고 한신기계도 아니고 한신기계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GS글로벌도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어제 좀 하락한 것들 중에서 원래 곡물사료 주의했던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인가? 한일사료 그 다음에 고려산업 이런 원래 많이 올라왔던 곡물사료 주의 좀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좀 하락을 해보면 좋은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수가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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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